있잖아요 이게 스마트 전자 찌톱이에요. 이 3점등 솔리드 찌톱이거든요. 우리집에 추가로 들어있는거 글자 보이시죠? 3점등 솔리드 톱끼리가 이렇게 있어요. 요건 다음주에 들어오는데 전자찌에 모든 전자찌에 거의 타사코에도 호환이 되어 간혹 안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호환이 많이 됩니다. CR425 건전지를 끼우면 훨씬 부드럽고 잘 들어가고 찌톱이 고장률이 적다고 합니다. 이 찌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가격에 여러분에게 잘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찌의 몸통에 찌탑인데 얘를 이제 얘꺼에요. 이게 찌탑이 되는건데 이거는 일반 전자찌에요. 일반 전자찌인데 이 찌톱을 이게 스마트도 아니에요. 그냥 찌톱에 물이 다 들어오는데 이 3점등 찌톱을 쓰고 싶으면 이거를 빼서 보관을 한다. 그 다음에 3점등 찌톱을 이게 호환이 되네요. 여기가 맞네요. 이렇게 해서 건전지 425를 넣으면 물이 오는거죠. 저렴한 가격으로 찌톱만 구매를 해도 스마트 3점등 나노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게 이게 스마트납 이게 2만원짜리거든요. 그런데 뭐 이 찌톱 저렴하게 사면 얼마나 많이 절감되겠어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머리를 돌려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또 중요한 건 얘가 빅빅 왕방울이에요. 주간케미 역할도 해서 주간케미를 안 갈아도 되고 또 얘가 깨지면은 깨지게 되면 이거 지금 저 칠을 안 해놨었구나. 이게 만약에 깨지면 이것만 별도로 팔거든요. 2,000원을 이거를 별도로 사서 얘를 꼽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조매해서 잘 안 깨진대요. 다른 타사는 특히 잘 깨진다. 얘는 잘 안 깨져. 굳이 찌톱을 다 가를 필요가 없이 머리만 가르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찌톱이 종류별로 10개가 주말에 있었는데 4종류가 다 나가고 이게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전화주문하면 택배 보냅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